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드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한국이 매도 중이죠. 지금 HLB에서는 한국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이 공매도로 이용도 하지만 주포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창구로 보이는데 당장 주가를 올리지는 않겠다. 이게 확실하게 좀 보여지고 있죠. 자리만 딱 잡아놓으면 되는 상황이다. 정고 돌파는 3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 없죠.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정고전 돌파하는 수준 아주 폭등을 한다는 뜻이죠. 폭등을 하는 그런 시간은 3일에서 5일이면 충분합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죠. 직전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3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설 때 1, 2, 3, 4, 5일이면 충분히 올라가죠. 5일이면 됩니다. 5일이면 되고 여긴 조금 높긴 하지만 여기도 올라가는 거는 F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준비가 돼 있죠. 이전은 F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재료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3일, 5일 좀 길면 7일 정도면 되겠죠. 지금 HLB가 현재 필요한 부분은 자리만 잘 잡아 놓으면 되는 상황이다. 자리만 잘 잡아 놓으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면 한 두 달 반 이렇게 걸리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한 5일 정도 걸렸고 조정을 하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게 되면 한 두 달 반 정도 걸렸죠. 두 달 반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게 석 달 반 정도 하락을 거의 3개월 정도 하락했죠. 3개월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오늘 밤에 아주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 이벤트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CPI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크게 나올 악재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신주인수권 유상정자 이제 들어오죠. 유상정자 23일 날 통장으로 들어오고 권리 공매도로 3일 전 21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 이라고 보실죠. HLB 입장에서 보면 거시적인 부분은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밤 오늘 밤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15일 날 15일 날 있을 파우러 의장의 발언 이 중요하겠죠. 0.5%는 거의 기정사실 정도로 보면 되고 그렇게 되면 HLB는 여기에서 CPI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 여기서 5일선 타고 시장이 이제 방향을 위로 잡겠죠. CPI가 예상보다 상승폭이 좀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부분이 거의 잡히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돌아서게 될 거고 상승 분위기를 타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양봉세계인데 여기 양봉세계죠. 그러고 흔들면서 계속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한 두 달 석 달 두 달 석 달 정도면 올라갈 텐데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FDA 승인증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FDA 승인증이라는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급등을 하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강력한 호자 소식 인데이 승인증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뻗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20선에서 또 가로막히겠죠. 가로막히는 분위기에서 다시 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주 강력한 호자 소식을 뿌리면서 바로 이제 크게 올라가는 이런 각도로 아주 거의 90도 가까운 각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선택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HLB는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 이 문제일 뿐이죠. 언제 상승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이 이제 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1시 45분 정도 되니까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다 발을 빼고 있죠.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게 예상되는 거는 CPI 지수가 아주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를 회피를 하겠다. 그리고 단기로 투자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빠지겠죠. 일단은 빠지고 현금으로 들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나올 만한 시간대입니다. 그런 시간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나 HLV 1% 상승 에서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1%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생명과학은 지금 상승폭이 또 다 좀 밀려 내렸죠. 50원 정도 올라있는 상황이고 제약도 50원 정도 올라있는 상황인데 HL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 수준에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골드만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죠. 지금 주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계속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은 골드만 어제도 골드만 들어왔죠. 오늘도 골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한국이 매도 중이죠. 신한은 관망에서 조금 매수인데 한국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을 골드만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매도하는 부분은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매도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포증권사라고 볼 수 있고 공매도하고 주포가 뒤섞여 있는 그런 증권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은 HF이 세게 올라가도록 놔두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토자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CPI 오늘 밤에 있을 CPI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까 회피를 좀 하자 이런 분위기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HF는 잘 버텨내면 됩니다.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잘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 버티면 열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주가는 때가 되면 상승 분위기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주 큰 성공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패지수 나오는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지수도 지금 상당히 관망입니다. 코스피가 0.13%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0.36%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인들은 1600억 매도에 코스닥 500억 매도 기관도 코스닥 250억 매도 중이고 코스피는 280억 매수 중인데 완전히 관망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관망 분위기이고 제약바이오 오늘 오전에 아주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윗고리를 많이 달고 있죠. 윗고리를 많이 달면서 테마를 한번 형성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차의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 CPI 너무나도 큰 방향 결정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회피성 물량들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더 강하게 나오고 있죠. 셀티렌도 올라서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망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망하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서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체비는 이래되든 저래되든 간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치고 올라오는 흐름은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팽팽한 미국 CPI 경계 등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인도의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CPI 시장이 원하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가져가는 것은 베팅을 하는 거고 회피를 하는 것은 단기 투자자들은 주로 회피를 선택할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안 걸겠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계없죠. 어쨌거나 주가 올라갈 건데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가능성은 CPI 지수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